용기를 갖고 싸워요 용기를 갖고 싸워요 데이비드는 지구의 원반을 손에 넣었어 인류가 가진 모든 위상력을 제어하는 원반 그 원반을 손에 넣었다는 건 인류가 가진 모든 위상력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기도 해 지금 데이비드는 유사 이래 최강의 위상 능력자의 가능성이 높아 역시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겠어 어떻게 해야 하죠? 이대로 주저앉아 있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... 데이비를 이길 수 있는 거죠?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은 좀 쉬고 있으렴 대책이 마련되면 부를 테니까 검은양팀의 철역을 보여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퀴즈하기 퀴즈하기 감사합니다.